아 이 미친아 노래야 아 유튜브에 안올라간다고 치육이 왜죽었어? 아아 치육아 왜죽었어 너 돈은? 뭐야 왜죽어? 뭘 누가 끼어들어 뭐야 뭔소리야? 차 달리는데 갑자기 누가 날라와서 피해서 병을 막았다고? 피해서 병을 막았다고? 피해서 병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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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뮤트해? 아 꺼내 좋은데? 아 히스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거 저 빨리 가서 주워 추유가 저 너무 멀어요 저기 어딘데? 저기 그 정재 회장 근처 그럼 걔는 왔겠네? 정재소 갔다가? 잠깐만 나 지금 아 그냥 사과부터 다시 시작할게 아니 내가 그 돈을 먹게 지유가 하긴 팔았니? 저 돈 얼마 없었어요 그거 아 얼마 없었어? 그래 아 이 미친놈 저거 뭔 노래야? 노래 좋은데? 그때 트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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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원이 차 타고 튀었다고? 그거 좀 풀어주세요 그거 아니 아니 저 놀이 쟤 어떻게 꺼? 쟤 어떻게 이그노에? 쟄. 쟤 Straga아 Burke의 소년단 여 critics 쟈우 춘 수oss운 목사 의터+. 쟈웨çekㄹ 쟈우 swoje 쟈하 analytical 케어 셜끼 아 저거 어떻게 읽고 아 이 미친다 하아 야 어떻게 읽고 저거 서버 라디오야야 이런거 quack quack 뱅 난 계속 버팅하고 싶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끄지? 노래를? 쟤 어떻게 해? 껐나? 아, 또 켤 것 같애. 저 새끼 또 마이크 들었어. 아, 짜증난다. 슬슬. 왜? 아니, 피 눌렀는데 안 돼. 히스 듣기 싫은데, 아... 어? 뭐 듣기 싫다고? 피 눌르면 뮤트가 있는 게 아니고, 피 눌르면 그냥... 분명 차단하는 거 있을 텐데요. 피 눌르면 그냥, 야, 10명 나오고 땡이야. 야, 이게 뭔데? 아, 맵에서 플레이어를 가면 뮤트가 있어. 아아... 아, 맵에서 가래. M 누르고 뮤트... M 누르고 가서 뮤트하래. 음소가 여기 있네. 못해. 아, 됐다, 야. 저 똘갱이 새끼 적어요. 어? 어, 됐다. 어... 사양아, 배드데드랑 싸우지 마. 안 버릴 테니까 싸우지 마. 왜 자꾸 관종짓하고 사람, 뭐, 이목 집중시키고 그래. 사람, 다른 사람이랑 생각하는 게 다르면은 네가 잘못된 거야. 수많은 사람들과 네가 틀리잖아? 그러면 너가 소설 속에 있는 그 무협지 주인공이나 판타지 소설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병신이야, 사회에선. 그냥 관종 List장 병신이라고. 아 x2 속이 훌연하네 쨔쨔쨔쨔쨔 아 맞다 나 저거 들러 가야되겠다 보험 응? 팀원이 차 뺏기길래 제가 차 고치고 일단 다른데로 옮겨뒀는데 저보고 차 훔쳤다고 하잖아요 아아 그래 너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너도 그런걸 얘기를 해줘야지 아니 차를 뺏기실뻔해서 제가 차를 고쳐서 갖다놓은거에요 왜 화를 내시나요? 이렇게 정중하게 말할 수도 있는건데 너가 거기서 걷다대고서 아니 말을 그따위로 하시나? 내가 차 뺏길뻔했는데 지금 내가 갖다놨는데 지금 이게 무슨 개소리야 막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까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고 배드대도 잘못했으니까 그럼 사과를 해야되는게 맞는거고 둘이 그렇게 하면서 사람같이 어 인간처럼 해야지 무슨 원숭이 새끼도 아니고 이거 씨발 털 골라줄거야? 말로해서 풀면 되지야 형님 이거 가방은 어디서 사요? 클로즈 가방 클로즈 센터인가 뭔가 어디 야 누가 내 차 쏘는거 같은데 야 얼마만에 보는 폭발다냐 야 야 뭐야 뭐 뭐가 나 ㅈㄴ 쏴 아 아이 어디인지 모르겠다 그냥 사람꺼 훔쳐야될다 이거 자 막 우선 우선 구석에다 좀 숨겨놓을게요 여차 좀 아 음 음 알았어 알았어 실수를 뭐라그러지? 미스테이크라그러나? 네 맞아요 아니 미친냐 그냥 막 죽여 이거 마 미스테이크 마 미스테이크 마 미스테이크 odpow 이런데 다음 시간에 조심하세요. 너의 사랑이네요. 그냥 물고기나 그렇게 메이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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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의 과거가 뭐예요? 세드? 하하하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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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ひ 흐흐흫 흐흫 흐흡 흐흡 흐흫 흐하하하 흐흐 sof NO kep 저이긋시 언더스테레이블 땡큐 하핳 하핳 아핳 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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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ㅋㅋㅋㅋㅋㅋㅋㅋ 옼 desperately!! 도유형아 강남스타인 오오오오!!! 개빨라 야 지금 난리냐? 저기 앞에 광장 또? 광장 아직도 난리에요? 야 와이드캐사 너 뭐해! 근데 이거 총은 한 번 사면 못 숨기나? 에이씨 진짜 유오케이? 오.. 오 마 갓! 50, fall back 7, rally up 2, rally up 50, regroup 50, rally up 그거 그 뭐야 그거여도 근데 얘네들이 날 왜 안잡아 하지? 내가 돈이 없으면 제가 스크린샷으로 보내줄게 내가 스크린샷으로 보내줄게 뭐라그런거야? 다이빙하러 가자고? 나 좀 잡혀갈 것 같은데 얼마 들어? 다이빙하는데 총? 다이빙 라이센스 다이빙 라이센스하고 또 뭐 들지? 헐 거북이다 나 2만원 걸려있다고? 그냥 자수해야되겠다 자수, 자수가, 자수가 영어로 뭐해요? 거북이가 어떻게 잡지? 50, form on me 9, regroup 12, 차 어떻게 나와요? 바닥에서 고깽이 30개 주워가지고 2만원 벌어 헐 5, fall back 30개 주웠음 9, return to formation 13, regroup 거북이 어떻게 좋아요? 야 뭐야 50, fall back 어디갔어? 어디갔어? 컨택 맥, 75m. 뒤로 50, regroup 2, fall back 7, form on me 자수해야되겠다 50, return to formation 아, 너가 50, return to formation 여기가 카샵 50, return to formation 헤이, 오피셀 암 써렌더 암 써렌더 인 카스토 암 써렌더 13, form on me 11, return to formation 15, form on me 15, return to formation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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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regroup 16, form on me 아이씨 아이씨 카스토어 서렌더 아이씨 거북이 어떻게 잡지 이거 마이네임이즈 도그스웰 피시 오피셀 오피셀 과시 사진 TEAM 반ension ancestors 그럼 뭐라고 로맨 마이너 rus 까 Observe 개송 카스토어 ㅋ 알라우 아카bar 19, fallback 알라우 아카bar 알라우 아카bar 알라우 아카bar 알라우 아카bar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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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6, 7, 7 왜 키빈 났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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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60cm, 풀tu우드 박처음 ..어ㅂ.. 에이, put the hand up! put the hand up! put the hand up! 에이, 늦게! 越 discriminate! 越 Fight! 越 떨나라라! 越 hours! 越 뱍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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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ir 비너스야! 비너스야! 무하마드 좀 죽여! 야 경.. 경.. 야 경례하자 꼭 하는 경우가 monopol입니다 알로우 Akbar 알로우 Akbar 알로우 Akbar 알로우 Akbar 알로우 Akbar 알로우 Akbar 으흐흐흐흐흐흐흐 자수한다는데 경찰이 안나타나는건 이게 무슨 경우야 대마 털러갈사람 대마 털러갈사람 내 차 타라 역사를 역사를 써보자 또 오케오케 가자 거북이 어떻게 잡지 타타 타타 애들아 타 다타 다타 야 유닉잼 뭐야 야 다 태워 다 태워 야 다 태워 다 태워 뭐라그러는거야 개 신난다 근데 лу어 소녀니 사람들이 미쳐가지구 사람을 막 총으로 쏘고 폭탄 터뜨리고 그래서 죽쥍지 사람 미치게하네 노래가 뭐 이 이질 ain 야 뭐야 이거 갑자기 봐스가 됐노 하Kim negócio 세 명이나 땄어 게다가 이 미치광이들 이 미치광이들 봐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오사카 오사카 여행사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모두 환영하면서 자 이곳은 지금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입니다 자 우측에 보이시는 저 거대 아 없네요 아직 아니네요 대사를 잘못 읽었네요 자 지금 여러분은 세계 최대의 대마 농장에 지금 도착하실 예정인데요 대마 관광 체험비는 한 사람당 5,000원씩이구요 도착하시면 한 분씩 내리시면서 저에게 5,000원씩 입금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분들하고 아주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먹.. 먹거리니까요 채우실 수 있는 만큼 꽉 채워서 집에 자녀들에게 꼭 갖다주세요 맛있게 볶아서 간장 찌끔 넣고 참기름 찌끔 넣고서 이렇게 볶아주면 아주 달달하고 맛있거든요 야 야 사람 이렇게 많이 태운건 처음인데 얘네 어디가나 싶겠다 야 군대 같아 세심 이거 뮤트 어떻게 해요? 뮤트? 뮤트 그 앱 눌러가지고 플레이어 목록 들어가면 거기 있어 민봉이야 민봉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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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외부인 외부인은 내리자마자 죽여도 됩니까? 어 외부인은 죽여 유닉잼 죽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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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아니면 죽여 아니 근데 봐서 한국사람인 것 같으면 죽이지 말고 차 좀 숨길게 차 좀 숨길게 자 내리세요 킵고잉 킵고잉 슬레이어 흠 흠 흠 흠 킵고잉 흠 흠 네 총 던 네 잡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자리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또 털렸어 안 내려져 역시 역시 내가 네 오 왓 야야야 나무.. 나무 뽀개지마 얘 뭐야 얘 왜 안내려 얘 죽여라 비너스야 얘 죽여 뒤에 타고있는 애 알겠..알겠습니다 잘가시게 엉클스..엉클잼 좋아 야 너 얘들아 자 이제 마약을.. 마약을 턴다 비너스는 감독관이야 널 감독관으로 임명하겠어 사주경기 하면서 경찰이나 다른 놈들 오면은 바로 죽일 수 있도록 Where are finger where are finger where are you? 꽉 채운 사람은 나에게 가져오도록 한다 차에다 실어야 되니까 16 아니 엉클잼님 우리 크루잖아 아니 엉클잼님 우리 크루였네 음 비너스가.. 비너스가.. 오른팔 잠깐 확보했습니다 지금 어.. 계속 캐시면서 나에게 가져주면 됩니다 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다 보상해줄테니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다 보상해줄테니깐 음.. 알아서 기다려 흠.. 무아마드 죽이라는데 무아마드 있니? 비너스에 근처에 네 어.. 한 두 명 정도 이제 지금 여기 대마밭에 무아마드가 있다고? 아, 네. 네. 어, 대마바스에 무한바드 있으면 죽여. 바우. 헤이, 유퉁, 유퉁! 헤이, 가잇? 유퉁? 유퉁맨? 뭔 소리야, 너야? 비너스야? 네. 4, 랄리아! 5, 랄리아! 이거, 가는데 검문소 있으면 개잣된다. 저, 저는 무조건 뛰어야 합니다. 아, 다 캤어? 잠깐만. 어, 오케이. 자, 다 캐신 분들은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오셔서, 저한테 주세요. 제 차에 실겠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입금, 입금. 나에게 입금. Y 누르고서, 그 아이템 고른 다음에 기부 누르면 돼요. 오케이. 자, 또 다음. 다음 기부자. 어, 제티, 넌 하나, 하나 주는 거 봤어, 너? 오케이. 오케이. 뭐, 안 실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주지 말아, 주지 말아봐봐. 13. 다시. 어, 됐다. 한 10개만 줘봐요. 10개. 아니다. 한 20개까지는 가능하니까, 있는대로 다 줘봐. 아, 좋아요. 자, 이제 또 캐세요. 자, 또 캐러가. 온몸, 온몸에다가 그냥 대마로 도배해. 가방에 꽉 채우고. 니들 가방에 꽉 채우고. 니들 가방에 꽉 채우고. 이거 한번 갔다오면은, 야, 7만원이야. 저 주신 분들은 다 다시 가서 캐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사주경기 하겠습니다. 비누스야, 뭐야. 배신하는... 배신하는 거야? 기부가 안 되죠. 아, 아, 나 지금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꽉 찼어. 내가 꽉 차서 그래. 나 주지 말고, 다들 들고 계세요. 다 캐신 분들은. 생일이요. 키, 키공을 해도 된대요. 어... 자, 다, 다 하신 분들은 타세요. 다 캔사람만 타세요, 자. 자, 얘들아. 다 캔사람만 타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주겠어. 내가 가는 지금 뒤로 돌아가는 루트 지금 짜고 있겠어? 자, 우선은... 이제 검문소가 있기 때문에 검문소로 가면 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기... 이 새끼를 보이시죠? 요, 사잇길. 요, 요 새끼를. 저 새끼를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새끼를. 음, 사잇길을 이용해서 요, 아래에 있는 요 새끼를 타고 이 도로랑 만나서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 목숨값이 25만원이다. 왜? 어? 다섯 명 죽여가지고. 아, 진짜? 야, 쩐다, 너. 너 한 두 시간 있겠는데? 툭... 툭수범죄, 툭수범죄. 툭수범죄. 이야, 멋있다. 야, 너 멋있다. 저... 그, 그... 마을을 이제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아, 마을을 못 들어간다고? 왜? 네... 괜찮아, 피너스... 마을 들어가면 그... 수... 비너스야. 모든 사람들이 너의 그걸 다 알고 있어. 다 너의 노고를 알고 있어. 여기 앉아있는 지금, 야. 여섯 명의 사람들이 널 알고 있어. 걱정하지마. 빨리 와, 밤 되기 전에 출발한다! 자, 아직도 못 캔 사람은 그냥 오세요. 다 캔... 다 끝났니? 너 뭐하니, 갑자기 안 타구. 그 앞에서 재를 지내니. 오늘 재사니? 뭐하니, 너 지금? 어? 아, 차 수리하고 있어? 어? 빵빵거리지마. 빵빵거리지마. 누가 빵빵거렸어? 눈치 존나 없어. 걸리면 죽어, 우리. 우리 서버 벤이야.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규모에, 야. 그거... 벤이야. 가자. 가자... 마이 슬레이어들아. 자, 천천히 갈게. 멀미할 수도 있으니까 꽉 붙잡고. 그 뒤에 따라올 때 산등성 그 옆으로 와. 어, 그렇지. 그래야지 도로에서 이쪽이 안 보이니까. 야, 저기 해 지고 있는 게 마치 경찰 같지 않냐? 경찰의 미래의 모습. 밝게 빛나고 있지만... 떨어... 점점 떨어져가는. 전주인은 반만 줬어? 나는 너희들을... 너희들을 그냥 노예로 키울라 그러는 게 아냐. 난 너희들이 다 자립하길 원해. 이번에 돈 얻으면은. 멋있는 옷도 사고. 어? 총기 소지도 사고 그것도 사고. 총도 사고. 어? 다 주머니에 총 한 자루씩 끼고 있다가 딱 필요할 때. 바지 내리고 어? 빡 씨... 어? 그게 김치독스 아니겠어 그게. 아 또. 아.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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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총 누구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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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내가 요거 살짝 넘어갈게 좋아 저 도로랑만 만나면 된다 자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오케이 도착했어 야 저번에 우리 여기서 죽었지 이번엔 안죽고 자랐다 그지? 자 지금 우리가 국경 넘었거든 이리 나가서 여기서 좌회전이야 그 다음 무조건 아래로 찍진 간질간질해 어린애들은 가구 속에 난 그대의 테이스티를 바꿔주는 써멀리에 뜨끈뜨끈할 때 후후불어 함께했다 던져 감사하며 고개 숙여 만세 아 라이트 키면 안되죠 님들 경찰이 딱 저기 서있었어 갑자기 밝은게 저기 막 산을 넘어서 막 나와 근데 저기 있는게 없어 근데 근처에 대마밭이 있어 따라오겠어 안따라오겠어 멍청 아니야 척멍척멍 이렇게 딱 불 끄고 가다가 나중에 큰 도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 안하는 그런 곳에서 불을 켜고 달려야지 지금 내 옆에 하나 으어어 뒤에 지금 어? 뒤에 왜 아무도 없어? 뭐야 다 내렸어? 뒤에 여섯 일곱에 뒤에 차 하나 또 따라오고 있으니까 여덟이야 여덟 나까지 해서 아홉 명의 지금 대부대가 이동하고 있다고 이 섭의 십분의 일이 지금 대마장사를 하고 있다고 역사적인 순간이야 16명, 저에게 불빛을! 누구 내렸니 방금? 전방 불빛? 어디? 어? 죽었다. 나의 형님, 나한테 갔어. 어? 뭐가 죽어? 누구 한 명 갑자기 트럭에서 내리더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는데? 방금 누구 죽었다 떴는데? 아 이거 외국인이야 우리 아니야 탈북 야 비너스야 너 총있지? 5발 나왔어요 만약에 경찰한테 걸리잖아 아 안되겠다 벤이지? 경찰 죽이면 만약에 걸리면은 너 한 뭐야 차 뒤로 약간 은원패해서 도망갈 수 있는 징거리 만든 다음에 도망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빠진 다음에 경찰 맞추지는 말고 바닥하고 막 이런데가 총 막 쏘고서 그 다음에 넌 튀어 지그재그로 뛰면서 알았지? 돈은 몰아줄게요 우리가 좀 한두푼씩 모아서 한두푼만 줄테니까 알았지? 네 바로 하지 말고 나 끌려가기 전에 해야된다 나, 나 잡히기 전에 나, 내가 손 뒤로 뒷짐지고 있, 어 뒷짐지고 있으면은 굳은거니까 그때는 해도 소용이 없어 굳기 전에 해야돼 알았지? 무조건 차에서 내려 그러면 너도 같이 내려서 바로 총 쏘고 넌 뛰어가 오케이 알았지? 어, 그러면 내가 차에 바로 타서 일곱명을 캐리하고 도망치기 응 60, 성장으로 돌아올게요 손 뒤로 한거 5분 지나면 풀린다고? 아니 5분 지나면 풀리면 뭐하냐고 5분동안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까? 죽을거야? 잠만 여기서 좌회전이었나? 그런데 어 맞네 좌회전 어, 어 근처로 오지만마 의심되면은 다 죽여벌란게 아야야야 붙지마붓지마 의심되잖아 멀리서 따라와 멀리서 저 맵에 마크하면은 뭔데? 맵에 마크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 우리 그룹끼리만 보이는거 아냐? 아 미치냐 물좀 먹어야되겠다 물없다 물 야 가다가 갑자기 무슨 무슨 말도 안되게 진짜 막 사륜구동으로 갑자기 80키로로 와서 박아가지고 해성특급 터지듯이 터지는건 아니겠지? 아 검은색 동그라미 X표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인다고? 아 진짜? 야 야시경이 없어 잠깐만 잠깐만 엔진 좀 잠깐 끌게 잠깐만 야 검은색 저거 다 지우래 다 보인대 검은색으로 저거 어떻게 지워? 저 위에 어 위에 다 체크한거 다 지워 다 줄었어요? 뭐야 여기 어디야 야 길잘못떨었다 야 그거있는사람 나좀 줘 야투경있는사람 내가가서 뭐요? 내가 돈줄게 2천원줄게 저 저 이 개X인데 어 나 나 야투경좀 줘 형님 그 트럭 조심해야되요 왜? 저 아까 아침에 트럭 풀로 채워서 가다가 터졌었어요 호비사 붙어 나한테 네 아 우선 우선 천원줄게 호비사 자 어 잠깐만 호비사 나 천원줘봐 나 이거 할때 또 줘 돈없어서 안될수도 있으니까 너 나한테 넣어줬어? 안뜨는데? 야투경? 떨어뜨리면 어떡해 야투경은 형한테 줘야지 아이 좋구만 자 돌아 돌아서 뒤로 간다 다시 잘못왔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하나의 지금 길을 잘못돌았어 지금 조명 꺼져야지 우리차 조명 꺼져있는지 확인좀 꺼져있어? 네 오케이 야 엔진소리 크게 내지말라 쉬프트 누르지마 뒤에 따라오는 애들 뭔 불빛 어디 어디 아 가로져 아이 미친 멍청아